마지막 벽을 부수고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나봐요 가자! 빛의 도시록! 어? 아! 아! 됐으 잘가 고생했어 뭐야? 와 하늘 좀 봐봐 형 완전히 예뻐 오! 오 봐봐! 와! 이거 뭐야? 반딧불이야? 완전 이뻐 우와 하하하하 우와! 대박 방금 X표시 뭐죠? 오마이갓 근데 이동속도 게르려 와 Donc 흟 karşı 보다 덜 울 len 너 무슨 생각하니? 아, 넌 혹시나 자살하려는 생각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 넌 아, 넌 봄 날이 되었군요 떨렸다 뭐하는거에요? 불을 왜 지피는거지? 야 설명을 해줘야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냐 앗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잠시만요 어? 와아씨 딱 가려는 곳 길목에 와아 큰일날 뻔했네 못보고 지나칠 뻔했잖아 박치기 할 생각에 막 되게 흥분해가지고 야 빨리 가서 박아보자 이러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가 반짝거려 어? 허허허허허헣 에이 물고기 없냐? 물이 너무 깊은데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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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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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련의 재산을 위해 잔인의 삶을 잃어버렸다 그 부활한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활한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활한 지적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에 대해 생각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갑자기 여긴 무슨 장소지 느려 왜 이렇게 다 물이 고여있어 주변에 물고기는 하나도 없고 혁명이 끝나고 지금 뭘 하러 가는건지를 모르겠네 이 노란 뚠뚠이 같은건 뭐예요 금이에요? 어? 갑자기? 갑분금? 저거 보기전에 이건 뭐야 이거 유물이야? 유물을 찾았습니다 아직 더 있나? 흫흐흫 꽤 많이 모았네 그래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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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ㅔ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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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또 싸울려고? 헉 찾아왔어 아빠가 왔어 아빠가 아아 아빠가야로 여기가 어디야? 아빠를 피해서 계속 도망치고 가는 아니면 모습 막다른 길인데? 오 새 색깔 봐 에에 말도 안 돼 저렇게 이쁜 색깔을 가진 새들이 존재할 리 없어 정별엔 있지 않나요? 오 얘 흰색 기운이 오 오 오옷 오 치크해 우와 오 저기 무지개를 폈어 보여요? 님들 왜 그렇게 물음표를 받았어 윗공기는 어때? 도전 과제 달성 와 야 벌새랑 차원이 다른 시원함인걸? 쓰 쓰 와 어떻게 무지개를 이렇게 잘 구현을 해놨지? 진짜 대단하다 챕터 5 웨일라 좋아 난 새로 빙의해서 계속 돌아다녀야겠어 우와 우와 오 오우 대박 물체에 들이받기가 있네 동료 들이받기? 동료 들이받기? 저거 탑인가보죠? 하아 아 아 잔들이받아지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개꿀잼 도전 과제 달성 레킹볼 오와 다 부서졌어 오 오 오 오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뭐지? 야, 그거 조금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고 아, 고체 게이 앗 근데, 걸렸다 오, 물 써도 수영이 되네? 아이, 귀여워 자 니 몸, 쩔 드라 잘 썼다 난 종이가 너무 궁금해요 야, 빙의, 빙의 어? 어? 우와 어어? 오뭐야, 의도치 않게 수영중 표제 쩔구 우후 우후 와 여름 되면 꼭 워터 슬라이드 또 타러 가야지 이거보니까 진짜 재밌을 것 같애 이거 어륵 이거보니까 한척의 콕체들 아마 한척의 콕체들 이거보니까 이거보니까 어떻게 여기가 여기서도 불을 지피네 아, 화장하려고 불을 지핀 거였나? 아닌가? 아, 유도한 거구나 이리로 오라고 오! 대박 거북이도 있어 우와! 개 느려! 점프키 누르니까 숨 내요? 물가지만 가보자 흐려 느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설마 물이 별로 안깊어서 수영할 수 있는 장면을 못본다거나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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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 여기 깊다 친구야 아직 희망이 있어 아 스바라시 내가 왜 이런거 궁금해 해가지고 진짜 다왔다 다왔다 야 깊은 물이 코앞이야 어? 지금 지금 헤엄치고 있는거니 너? 어? 아 너 지금 이게 헤엄치고 있는거야? 아 이게 지금 헤엄치고 있는거네 지금 발이 공중에 떠있고 내가 점프키를 눌러도 숨지 않아 그냥 굳어있어 이대로 이동도 없네 아 수영하는거 구현안해놨나봐 어? 아 거북이 등을 타면은 미래로 갈 수 있다 그렇구만 우와 야 실화야? 아 진짜로? 에이 설마 설마 돼? 대박사건 대박사건 능력사용불가래 와 대나무를 헤쳐나갈 수가 없네 토끼리만 됩니다 어이 친구 어이 빵댕이 좀 치워봐 내가 먼저 나아갈게 물 안뿌려지는데? 오오 오 되네? 근데 물이 없어 지금 마치 출근 낀 지하철 내 모습 같네 아 너무 슬프잖아요? 시? 호옷! 호옷! 예쓰 가자 하 여기는 정글 맵이라 그런지 굉장히 길을 찾기가 어렵군요 호잇? 도시 뭐야? 라이언킹 보는 것 같다 이제 위에서 이렇게 사자 떨어지고 헐 어디로 튀어? 어디로? 워!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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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소들도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래 변신! 익혀 이 녀석들아 나 혼자 살거야 나 혼자 살거라고 아 앗 땡겼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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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지 말고 애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한 대씩 툭툭 치고 가는데 빨리 가위 쓰러진거 봐 어! 안 보여 설마 이대로 게임 오버? 어? 이렇게 낙오된 물속 버리고 가는거야? 어? 헉! 아빠네 팀이 와 무슨 63빌딩이세요? 너 어쩌다 이렇게 무너졌어? 저긴 뭐죠? 아빠네 아빠네 그러네 아빠가 결국엔 붙잡... 따라잡았네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 혼자 도망갔어? 병사들 내버려두고? 너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디 어떻게 튀어나 한번 볼까? 오 오 오 오 징게 알아! 길이 위험해요 오리가 있네 어디로 가야 돼? 길이 없는데? 오리로 빙의해서 반대편으로 날아가야 되네 혹시? 왠지 요기로 내려가면은 정말 후회 할 것 같은 느낌이 어휘 설마 이 물 밑으로 뛰어내렸어요? 헐 진짜 물로 뛰어들었네 보인다 왜 이렇게 헤엄을 방정맞게 해요? 알았어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해도 방정맞네 물고기가 그럼 방정맞게 헤엄치지 뭐 점잖게 어 이러면서 다니냐? 허허허허허허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L 양 Field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courts니요 어? 보여요? 저기 위에 사냥? 다리가 되게 짧다 이 친구들은 높은 암벽을 되게 잘 오르죠 진짜 이렇게 올라가요? 대박 신기하네 도망가던 와중에 어? 이거 늑대 같은데? 와 도망가던 와중에 구해주는거 무엇 맞다 저번에 우리에 갇혀있던 늑대도 풀어줬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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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저번에 그 다 풀어줬던 그 늑대들 아냐 뒤에 고라니 고라니 시각 무엇 고라니 시각 무엇 아 아 그냥 갔네 야 나 어떻게 올라갈까 오 오 오 오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옷 호오옷 호오옷 허어? 벽을 막 무슨 스파이더맨인것마냥 오르네 이거 발곡소리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아요 A, S, M, R 허오오오오오옷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어디로 가야돼 아무리 봐도 사냥 쪽인데 염소 아니고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오 그 당시엔 여기에 돌길이 있었군요 그것도 엄청 길고 두꺼운 벽인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건널수있어? 아니야야!!! 폿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난 개흐흐흐 Hur 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너무 건널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나만 착각한 거 아니지? 어? 헐! 점프! 점프! 어, 점프! 어어엇! 오, 차로 올라왔어 다행이야 뭐 이런 곳에 버섯이 있네? 정말 양심 없다 아, 여기에서 새의 빙의 해야 되더구나 아, 어쩐지 새들이 많이 날라댕기더라니 됐다 잠시만요, 그럼 저 사냥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콜라 콜라 잘가아 아니, 왜에에에에에! 하하핫 어, 왜에에! 왜? 넘어왔어요 쟤 뭐야? 아 나뭇가지구나 아 나 무슨 촉수물인 줄 알았어 갑자기 크슬루 씨나 쓰는 줄 알고 개깜짝 놀랬잖아요 와 대박 늑대들이 지켜주는 거야? 뒤에 사냥 시간 개쩌네 진짜 아니 이런거 할때는 동물 좀 안보이게 해달라고 어떻게 새끼늑대야 흐흐흐 히힛 힛 힛 힛 힛 힛 어 너무 귀엽다 뽀꾸같이 생겼네 힛 힛 힛 아 늑대 다 죽었어 와 아빠 짱 무섭다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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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굳이 장작으로 불 안 피워도 임 힛 알아채고 따라 올 거 같은데 앟 앟 왜 왜 자꾸 불을 붙여 아 여기 길이 있었네요 난 새로 변신해서 박치기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와우 야 나 방금 뭔가 엄청난 걸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사냥이 정설의 동물이었을 줄이야 빙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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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설의 사냥 발견 빤딱빤딱 하구만 전설의 동물이라고 뭐 별거 없네 버섯에 몸이나 끼고 말이야 늑대새끼랑 같이 어딜가고 있는거야 와우 얼음도 그냥 부셔버리네 아 아빠가 딸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왔어 그 가만히 냅둬도 죽을 것 같은데 헉 새끼는 때 지쳤어 눈에 서서 펜밀다는 한 입 될 것 같은데 어젯 뭐 눈이 여기 조nim 오 요즘 오, 새끼늑대가 다시 기운을 차린 것 같아요. 눈길에 사냥 발자국 실화? 오, 정말 발자국이 생기네. 귀엽다. 어, 되게 리얼하게 난다 발자국도. 아, 여긴갑다. 받을준비, 야아아아아아 빠바바바바바바밤 이 맵은 빨간버섯이 유행인가 보군요. 아니, 얘네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빠랑 딸 둘 다 뭐, 스파이더맨의 후회예요? 이게 제일 궁금하네? 짤룩짤룩 바로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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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어떡하지? 이거 길이 아닌가? 저부터 6 태양사와? 아, 바위 뒷쪽으로 달려가면 그나마 좀 빨리 갈 수 있구나. 아, 원래 여기가 정상루트인데 내가 다른 길로 왔었던 거구나. 그냥 바람 소리만 들어도 추워. 안 그래도 지금 겨울인데. 여기 길이 아니야? 어디야? 와, 저기가 정상루트라고? 어, 뭐야. 벌써 나왔네. 넉틀새끼 죽었어? 헉! 어떻게 얼어 죽었나봐. 하아... 미치겠다. 그러면, 내가 이를 위해 이를 자 Kid에 대해 잘 모르겠지? 외국어? 너희들에게 생각한다는들이? 그들이 알게 하는거야. 그것을 많은하는 지금?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걸 알게 돼. 그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꺄 바빠도 여기서 똑같이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탱맨이 너였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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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지금 온몸에 소름 돋았어. 와... 와... 미친 거야? 워프! 와... 뭐야, 늑대 아직 살아있잖아? 질기다. 죽은건지 안 죽은건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왜 여전히 같이 뛰고 있죠? 와... 와... 뒤까지 따라잡았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헐! 헐! 안 돼! 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어허허... 어우 야, 거의 괴물술인데... 다가오는거 봐. 그냥 와요! 뭘 원하는지 말아야? 너는 잊지 않았어! 액세트! 아무것도 안 accept해! 너의 죄! 모든 것들! Kalani, 끊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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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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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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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빠는 어떻게 죽은거야 어? 근데 이렇게 밀은 위치가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었네요 지금 보니까 머리부터 떨어지면 죽을 수 있지 그치 아 아 n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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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늑대한테 화내, 이 미친놈아. 애가 뭘 잘못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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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가..앗, 다시 다가와네 어 귀여워, 찾캐 와 그 와중에 들꽃을 만들어 왔네 I... I killed you. Wolf. I'm... I don't know what to sa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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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O... 크아아앙.... 오우야 덕수리 되게 크다고 . 지금 이 기회야 내가 독 actionable 수 있는 저런 기회에에에에에엣 벌렉 벌렉 applications 날개진 우아한거 봐봐요 와아 구름 아래로 내려가볼까? 우와 위로 올라갈 수 없는거야? 어 못 올라가네? 아 계속 하늘 위에 떠있을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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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감수성 파괴하지 말라고 아 다리가 닭다리로 닭다리로 보이기 시작했어 아 아 아 내 감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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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잊은 엠버입니다 이거 봐봐요? 우와 저야 빛의 도시에요? 우와 완전 멋있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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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제목의 오? 뭐야 마지막 유물인가봐요 그러네 마지막 유, 유물이 아테보의 부적이야. 전통적인 얄나라의 이른부적. 얄나나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기 위해 아이의 신고식 때 첫 부적을 소유한다. 이 부적은 아마추어가 임시로 만든 느낌이다.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빛이 늑대를, 길을 안내한 줄 알았는데 그 때, 그 반대였던 거야. 제목의 숨겨진 의미를 다 깨달으니까 진짜 소름돋는다. 근데 빛의 도시가 가까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달려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 오, 아니다. 다시 가까워지고 있어. 마지막 벽을 부수고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나봐요. 빛의 도시. 그런데 지금 코앞에 눈 앞에 붉은 장벽이 있어. 저걸 부수고 들어가는 거야. 가자! 빛의 도시로! 어? 뭐야? 노, 노! 뭐, 왜...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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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happened to me? 저거 병원화기잖아? 아, 아이, 아, 이해 안 된다. 뭐야? 당첨, 당첨이 Button- 페이크다 이 벽신들아 그럼 뭐야 방금 본건 뭔데 환각인이? 인국 컷 당했는데 뭐지? 뭐지? 칼라니? but I wolf 나 이해했어 야 그 새끼 늑대가 빛의 인도자고 여기 도착하니까 칼라니가 나온거야 이제 칼라니랑 아빠는 가고 세계 늑대는 이제 커서 이제 할 일을 다 한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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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감동 파괴 멘트 좀 하지마 뭐야 이 삼각형은 피라미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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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칼라니는 늑대로 환생한 것도 아니었고 그 영혼은 칼라니 아빠였잖아 와... 완전 미쳤다 진짜 약간 스토리의 진행과 게임 내 동물들로 비그하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따로 둔 것 같은데 저희는 약간 스토리 위주였잖아요? 물론 즐길 수 있는 엄청 아름다운 맵들은 즐기긴 했지만 그 외에 단순히 이동하는 구간은 약간 지루했던 게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단점만 빼면은 엄청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스토리도 감동적이고 반전 요소까지 있는 아주 훌륭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재밌었네요 자... 아... 간만에 또 여운이 남는 그런 게임을 했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가족 간의 대화를 자주 알아 어? 아빠랑 딸이랑 어? 사이가 좋고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이였으면 애초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랑 얘기 많이 나누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아... 이렇게 게임하면서 되게 비극적인 가족 이야기 보면은 아... 너무 마음이 아파 실제로 이런 가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가정이 대화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안타깝다 진짜 자 로스트 앤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녹화 종료 받은 Berk